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기념일을 맞아 케이크를 주문 제작한 A씨는 픽업 시간에 맞춰 출발했지만 차가 너무 막혀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았습니다.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도 했지만 가게 사장은 정해진 픽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 케이크는 폐기된다는 답만 반복을 했는데요. A씨는 정말로 10분 늦게 도착을 했고 가게 사장도 실제로 케이크를 폐기했습니다. 6만원 상당의 케이크 제작 비용은 선불이었고요. A씨는 환불도 케이크도 모두 못 받게 됐습니다. 구매자가 10분 늦었다고 진짜 폐기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법무업인 승희인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라는데요. 법적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케이크 가게 사장과 A씨의 의무부터 살펴보면요. 사장은 A씨가 요구한 대로 케이크를 제작해서 전달할 이런 건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죠. A씨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에 케이크를 찾아갈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시간에 대한 약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케이크 사장이 A씨에게 계약 당시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픽업을 해야 하고 1분이라도 늦을 경우 2분이라도 늦을 경우 우리는 정시에 폐기한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계약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설명이 돼서 이 가게 사장이 그렇게 했다면 사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약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장의 행위가 무조건 계약 위반이라고 다툴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정시에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케이크의 경우에 정말 몇 분 늦었는데 상해서 이러한 제품의 변화가 가게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서 우리의 뭔가 가게만의 특별한 정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정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부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은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해서 이러한 계약이 설령 성립이 되었더라도 이 계약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공정하지 않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적용된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익하게 됐을 때 이 약관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면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보셨죠? 저도 봤는데요. 아주 인기감 높습니다. 소년법정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소년심판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수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나의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여기저기 인사를 많이 들으시겠어요? 네. 소년심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요새 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김수현 변호사님은 여성변호사회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자. 소년심판 법률자문 어떻게 맡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연수생들이 고향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받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2018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그리고 동문법조인회를 통해 보호소년들을 멘토링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년심판 제작진과 연결이 되었고요. 그 인연으로 법률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드라마로 정말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제가 주로 했던 자문이 대본에 대한 법률자문이었는데요. 대본은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과연 시청자들이 사건과 그 이면에 있는 소년들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호소년들의 모습과 사건을 아주 잘 구현하였더라고요. 과연 드라마가 하나의 종합예술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년보호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볼게요. 지금 이제 주인공은 소년보호판사님들이신데요. 드라마에서 이제 심은석 차태주 판사가 소년형사합의부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맞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는 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가,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가 전담합니다. 네. 혐의가 중대하고 만 14세 이상인 소년범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돼서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맞는 소년형사합의부는 가상의 법정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부분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 뭐지? 이거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소년보호사건하고 소년형사사건하고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소년법 제1조에 보면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은 만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소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호사건 보호처분을 하는 사건 요구의 소년보호사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년형사사건은요? 네. 소년형사사건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사건 중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이면서 죄질이 중화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년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형벌 등에 관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히 얘기를 하면 소년형사사건이 죄질이 중화한 사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년사건과 관련해서 드라마에도 여러 가지 대사가 나오는데 나는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아서 전 상관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년보호사건도 해당하지 않고 소년형사사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경우인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세 미만의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소년보호사건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그 부분을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극중에는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보호처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소년심판을 보시면 심은석 판사가 10호를 처분한다 등의 대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2년 이하의 장기 소년연 송치인 10호 처분까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드라마 봤는데요. 보면 주인공 심은석 판사가 공범을 찾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뛰어다는데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사실 원칙적으로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판사가 직접 공범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법원에 데려와 조사하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일이겠죠. 실제로는 법원 조사관들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비행 정도가 낮은데 보호자의 보호력이 없는 경우 등에 주로 6호 처분시설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도망친 보호소년을 심은석 판사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을 판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과한날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장면도 좀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6호 처분시설과 분류심사원은 좀 다른데 그걸 조금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년법상의 임시 조치의 하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들을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약 3, 4주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 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판사님께서 언제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라고 하고 갑자기 같이 왔던 아이는 법정 옆에 있는 문으로 따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시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의 구치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고 또한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떠한지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등등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 보고서가 사실은 또 보호처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은 저희가 형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분류심사원에서 잘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향후에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6호 처분 시설은 나중에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가는 시설이고 소년분류심사원은 그 전에 임시처분으로 가게 되는 곳이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까요? 네. 주인공 심은석 판사 대사 중에 이제 카피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 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가해자 혐오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드라마 소년심판을 마지막 해까지 보신 청취자분들이시라면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심은석 판사의 대사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혐오란 사전적 의미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라마에서 심은석 판사로서는 사실 그럴 만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러나 판사로서 특히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서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처분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소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은석 판사의 태도야말로 소년범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소년범에 관한 이슈는 너무 또 온정주의로 기울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아이들이니까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무조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참 어려운 내용이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간에 처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냉정하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네. 우리 소년 재판과 관련해서 그 소년 심판은 여러분들이 좀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네요. 김수연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끄고 들국화의 내가 찾는 아이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